우리 모두는 연극 무대에 선 배우들과 같다. 삶은 종종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연극과도 같다. 각자에게 주어진 배역이 다르고 그 역할을 맡은 우리는 대사를 외우고 표정을 짓고 행동한다.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무대에 서서 서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한다. 때로는 진정한 나를 감추기도 하고 나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을 반복하기도 한다. 삶의 무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은 신의 위지로 정해졌고 우리는 그 배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단역이든 장막극이든 가난한 차든 유명인사든 어떤 배역이든 충실히 연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중요한 것은 배역의 크기나 종류가 아니라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삶이라는 연극에서 우리는 감독이자 배우로서 대본이 없는 즉흥 연기를 해야 할 때가 많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다. 이처럼 불완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해 연기하며 살아간다. 맡은 배역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배역을 충실히 연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배우로서 존재하게 된다. 삶의 무대에서 맡은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배역이 어떤 것인가가 아니라 그 배역을 어떻게 해내는가에 있다. 가난한 자로서의 배역이든 불구자로서의 배역이든 유명인사나 정치 지도자의 배역이든 우리는 그 배역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연기해야 한다. 우리의 역할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신의 위지는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고 각자에게 배역을 맡겼지만 그 배역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대본에 맞춰 대사를 웃고 감정을 표현하듯 우리도 사회적 역할에 맞추어 행동한다.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직장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친구로서 곁에 있어주며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어 가며 살아간다. 이러한 역할들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굴레로 다가와 우리를 숨막히게 하기도 한다. 무대 위 배우들이 관객의 시선을 의식하며 연기를 하듯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하다. 맡은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그에 따르는 두려움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본연의 모습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대사를 완벽하게 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배우가 무대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연기할 때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낼 때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작가의 배역이 맡겨졌다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독자의 배역이 맡겨졌다면 최선을 다해 읽어야 한다. 어떤 배역이 맡겨지든 그 상황 속에서 나무랄데 없는 최상의 연기를 펼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자신의 배역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배역을 최선을 다해 연기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삶의 무대 위에서 진정한 배우로서 존재하게 된다. 철학이 진정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영혼의 외침에 답하는 일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생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밧줄의 끝에 매달려 있을 때 철학이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과 성의 혼란, 화가 날 때의 무력감, 그리고 너무나 커진 욕망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최초로 진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면 이렇다 할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잔인하고 정의와 무관한 행동을 일삼는다. 육체는 쇄약해져서 병마에 시달리며, 감정은 분노와 질투 같은 것에 쉽게 흔들인다. 게다가 온통 불편한 것들 투성이다. 그런 것들이 나날의 삶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이 삶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외부 세계의 고통과 우리들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에서 불구하고 품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권태와 절망과 무기력함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영혼의 외침소리가 들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성숙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한 단계다. 해답은 그곳에서 머리를 굴리며 망설이는 데 있지 않다. 해답은 자신을 치료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철학은 우리에게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삶에 대해서 토대로 삼고 있는 불완전하고 껍질뿐인 명제들을 단호하게 내던져라. 그것이 영혼의 치료법이다. 진정한 철학은 바깥 세계에 대한 이론이나 신비한 기도문, 이상한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인 이론과 분석도 아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철학은 지혜의 사랑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기술이다. 따라서 철학의 신비한 교리나 현실과 무관한 지적 기교, 지성을 자랑하기 위한 두뇌의 게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철학자들과 종교 교사들로부터 철학을 보호해야 한다. 철학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인간 전체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을 향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철학이다. 던전하지 못한 믿음, 수행을 거치지 않은 거친 욕망, 의심이 가는 삶의 선택, 그리고 무가치한 집착 등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 철학의 진정한 목적이다. 훌륭한 논리, 뛰어난 반박, 그리고 사물에 올바른 이름을 붙이는 발달된 능력 등은 우리 모두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에 대해 투명한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인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은 쾌락이나 즐거운 여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흔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 행복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행복은 매 순간 충만되고 채워진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까닭이 없다.